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배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조리법은 1.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깁니다. 2. 통후추를 배 등에 3-4개씩 꽉꽉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입니다. 3.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에서 푹 끓여 채에 받쳐 국물을 걸읍니다. 4. 삼을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춥니다. 유자즙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화채그릇에 1의 배를 담고 3의 즙을 부어 잣을 띄웁니다. 여기서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혀 화채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고가 됩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문원자료 목록입니다. 네, 여기는 11가지의 목록 책에서 현대어, 원어, 저자명, 가랭년도, 해당페이지, 전동식품명, 원문, 도금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 조선요리, 조선요리이며 저자미상이 1970년도 250페이지에 나와 있구요. 식품명은 배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규곤요람, 저자미상이고 1896년 발행되었습니다. 배숙법, 오문은 배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조선요리제법, 조선요리제법, 한문으로 되어 있구요. 이용기 저자가 1936년에 섰으며 2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인데, 여기서 도금이 이숙인데요. 이숙, 한자는 이숙입니다. 4. 조선요리제법, 조선요리제법은 1934년 방신영 저자가 쓴 거고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이구요. 5번 시의전서, 저자미상의 1800년대 말에 작성을 했습니다. 6. 조선요리법, 조자호 저자가 1943년에 해코고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으로 되어 있구요. 7. 임원 16지, 임원경제지라고도 하는데 고문서 보면 임원 16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유호구가 1835년경에 작성을 하였고, 전통식품명은 율전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이족궁정요리통고, 한희순, 황혜성, 이혜경님이 1957년에 간행했고 1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서 방신영 님이 썼구요. 1954년에 썼고 226, 227되어 있고, 요리제법이 10인분, 7인분, 5인분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월에 하면은 향석으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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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